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이 고의냐, 아니냐라는 논란 속에서 장관과 전 안보실장이 호출되고 파장은 미국과 중국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죠? 그렇습니다. 이야기가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.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, 진실을 밝히는 과정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어제 저녁이었죠. 청와대에서 한민국 국방장관 그리고 김관진 전 안보실장, 청와대로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라,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. 지금 한민국 장관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청와대의 조사 결과 국방부 업무보고 초안에는 사드기, 내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종 보고서에는 이게 쏙 빠졌다는 거예요. 누락했다는 거예요. 누군가가 의도적인 누락을 시킨 거 아니냐, 사실은 청와대를 속이려고 그런 것이겠죠. 여기에 대해서 한민국 국방장관은 자신이 그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바는 없다고 일단 공식 입장을 밝히는데 그 진실 규명은 계속될 것 같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, 전 안보실장. 실은 국방부 업무보고는 26일이었고 김관진 전 실장은 20일에 사표내고 떠났거든요. 그럼 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김관진 실장은 엮이는 게 없는데 왜 김관진 실장까지 함께 조사 대상이 됐느냐. 실은 사드 반입에 대한 사드 배치에 대한 총책임자가 김관진 전 실장이니까 혹시 속도를 내게 빨리 반입하려는데 김관진 전 실장이 개입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김관진 실장까지 조사를 받게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우리끼리의 문제가 커지게 되니까 미국 측에서 약간 좀 나온 겁니다. 그래서 미국 측이 우리는 공식 업무대로 했다, 일부러 더 강요한 것도 없고 제대로 됐는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고요.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측은 이것은 미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부 문제다. 다만 사드 배치, 실전 배치까지 시간이 좀 걸려도 우리끼리의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미국이 좀 기다려달라, 이런 입장을 함께 전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